자 이번에는 옆에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이고 잘생겼어요 난 이미 잘생겼으면 난 진짜 가수보고 영화 배워왔다고 너무 잘생겼잖아요 봉사 잘하고 한강공원에서도 봉사 잘하고 옷도 사업도 잘하시고 노래 지가몬데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민항가수고 제 손님들도 하시고 우리 초대가수인데 심사위원들도 받으시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지가몬데의 주인공 내년에는 보고 싶어요 라는 노래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 민항가수 봉사위가수 우리 방지훈씨 이길던 인형에서 어디가도 꼬치가 먼저 듣겠습니다 지가몬데 듣겠습니다 박수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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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